xsfm입니다. p o d e r a 이젠 당신이 노력할 시간. 로맨틱스 co.kr 오늘은 익명사항이 많아요. 코로나 판데믹이 시작되고 바이러스가 알파베타 감마 델타 에타 람다 뮤까지 변이 되고 뉴와크시는 빼고 다시 오미크론 변이에 이르도록 사람들은 계속 좋게 되고 뉴욕 근처에 사시는 분인가요? 뉴저지 두 분은 계속 사람들이 좋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괜한 안도감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거기 계신 두 분과 좋게 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해외여행의 기억조차 까마득하게 잊혀져가고 있는 2022년 그럴수록 더 기억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문득 완전히 잊고 있던 스키폴 공항에서 벌어졌던 날카로운 키스와 관련해 좋게 된 기억이 떠올라 적어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2020년 중반에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끔 소개했던 심심할 때 듣자면서 소개했던 여행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전 저는 베를린에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키폴 공항에서 3시간 정도 환승 대기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스낵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낵바의 중앙에는 좌우로 긴 테이블이 있었고요. 좌우로 길고 세로는 5,60cm 정도로 좁은 테이블이었지요. 과로. 미대생이 아니라 대충 비슷한 사진 찾아 첨부함. 과로. 네. 대충 비슷한 사진을 첨부해 주셨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공항 스낵바의 바 테이블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툴이 몇 개도 여 있고요. 제 쪽으로 중년 아주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셨고 건너편에는 할아버지에 가까운 아저씨, 아가씨 한 분이 조용조용 얘기를 나누며 앉아 계셨습니다. 약간 후미진 곳이기도 하고 콘센트도 가까이 있어서 몇 시간 버틸 자리로는 완벽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든 세계의 공항에는 콘센트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계신 두 분은 느낌으로는 삼촌 조카 정도의 느낌. 네덜란드어로 대화를 나누고 계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관계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요. 왜 그 감 좋은 사람은 어느 나라말로 대화해도 저 사람들 무슨 관계 다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게 죽어도 안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혼자 계신 아주머니 옆에 의자 하나의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앞에 두 분은 조용조용 대화하고 간간히 웃고 옆에 아주머니는 책을 보고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한 십여 분 정도의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앞에 두 분이라는 분은 이분이 생각하신 가족이나 친척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젊은 여성, 늙은 남성과 젊은 여성 그런데 진짜 별안간 앞에 두 분이 진지한 키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묘한 문장입니다. 일단 키스는 내가 하지 않는 이상 누가 하는 걸 보면 보통 별안간 청천병력처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진지한 거 말고 다른 키스는 뭐가 있나 무슨 유쾌한 근데 이제 뭐 맞아요. 문장으로는 좀 웃기지만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별안간 진지한 키스의 수준은 압니다. 갑자기 정말로 방을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키스겠죠. 아무래도 한 사람이 타이밍 잘 못 맞추면 저 앞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진짜 뜬금없는 느낌이었는데 그 키스는 갑자기 벌어진 일치고는 터무니없이 진지했고 공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진지함이 무섭게 당황스러워서 주변 공기가 다 웅성웅성이 이상해질 정도였지요. 나이 들으면서 재밌어진 점이 있어요. 이런 별안간 진지한 키스를 볼 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있는데 지나가죠. 그럼 깜짝깜짝 놀래요. 어이쿠! 이러면서 근데 뭐 젊었을 때도 별안간 진지한 키스는 가끔 봐요. 제 주변에서는 딱 한두 명만 계속 하던 놈이 계속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아니 제가 특히 보수적이라든가 어머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다니 웬일이야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베를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니까요. 제가 베를린에서 가장 많이 본 플라이어가 자연주의자, 누디스트, 클럽 모임과 관계된 걸 보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동네에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 키스는 그냥 흔한 키스나 애정표현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안승준 군의 예측이 맞는 거 아닐까요? 애정표현이 아닌 것 같은 어떤 눈을 부릅뜨고 있다거나 서로 눈싸움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옛날 유치한 공포영화 슈퍼모델 누구죠? 나타샤 한스티지인가? 이런 사람이 나오는 스피시즈 살인과 번식의 도구로 키스를 쓴 그런 건가요? 그 키스에 스틸컷을 주면서 다음에 이어질 장면은 문제를 내고 1. 방을 잡는다와 2. 남자가 여자를 통째로 삼킨다 라는 보기를 주면 상당한 숫자가 2번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진지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하셨군요. 이건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깡총검이나 보여줄 때 얘가 암컷한테 잡아먹히느냐 말느냐 우리는 진지하게 스포츠 중계보드 보고 있잖아요. 저 귀여운 것이 잡아먹히느냐 그런 느낌이다. 심지어 눈도 뜨고 있었을 것 같은 만약에 눈을 뜨고 이렇게 굉장히 긴 진지한 키스를 한다는 건 좀 이상한 느낌일 것 같기도 하네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건 스피시즈밖에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보세요. 괴롭지만 계속 보고 싶은 마음과 정말 보기 싫은 마음 하지만 계속 보는 게 너무 무례한 일 같기도 하고 대체 저분들은 어쩔 것인가 이 일은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약간 흥미진진하기도 하는 마음에 조금 흘끔거리면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자리 아주머니가 정말 큰 소리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요? 이 아주머니도 지금 이 공기가 불편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크게 말을 하면서 여기 사람 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이 역시 너무 뜬금이 없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저는 처음에는 저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그분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확실히 돌려서 저를 정말 뚫어질 듯이 쳐다보시길래 저 아 저는 한국 사람인데 베를린 왔다가 서울로 돌아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네덜란드 분인데 결혼해서 프랑스에 친해졌잖아요. 결혼해서 프랑스에 살고 있고 제 또래에 딸을 두고 있는 분으로 3년 전에 전기차를 샀는데 요즘 전기차는 자기가 샀던 거랑 많이 다르고 반고호 뮤지엄을 참 좋아하고 당시에 노르웨이의 반고호 자화상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진짜 자화상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약간 격양된 돈으로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이게 맥락을 알아야 원래 대화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 긴 말은 한 가지 말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저 새끼들 불편해? 있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저에게 뭔가 묻기도 하고 어쨌든 이 문장에서 최근에 관심사를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짧은 문장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때 뭐라도 말해야겠다. 그렇죠.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가까운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 굉장히 지금 그 문지기 정신분석관께서 말하는 문지기를 아 비켜봐! 고양이처럼 팍 밀어내는 거죠. 팍 밀어내고 한 얘기들을 보니까 지금 딸 얘기 나왔고 정기자 그 다음에 방고후 굉장히 이 아주머니의 어떤 무의식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건강한 저 같으면 거기다 대고 음식 쓰레기 얘기했겠죠. 나도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 음식 쓰레기 킬로당 얼마인 줄 아느냐 저는 늘 그것이 고민입니다. 스스로 다치거나 다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늘까 봐요. 지금 그런 수준의 말을 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제게 뭔가 묻기도 하고 묻지 않은 걸 알아서 답하기도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이 대화가 끊기면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애정행각을 무시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눈을 떼면 저 피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해야만 한다는 절박감은 공통점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을 깊고 넓은 대화의 강으로 이끌었지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보고 굳이 그런 거 왜 챙겨가냐고 뭐라고 했는데 자석 장기판 있죠? 아니죠. 이럴 때는 옛날 어른들이 맨날 공항에서 사는 민속촌 한복 입은 키홀더라든지 제가 자석 장기판 석가탑이 있는 책갈피 같은 거 갖고 갔으면 이럴 때는 하나씩 주면서 한국 공항에서 설명하고 한국 한복은 우리 것이다 설명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XSFM을 운영하면서 방송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재기 재기는 좋습니다. 재기차기의 재기요? 그렇죠. 재기는 쓸 곳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런 대화가 아까 얘기한 그 문지기를 박차고 나가는 진짜 뭐든지 끌어낸다. 부끄러움도 없고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막 털어놓을 때 정말 영도의 영디그리의 어떤 순수한 언어들의 교환이겠네요.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워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재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이 눈빛을 서로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어진 끈인데 공동의 목표로 순수하게 이어진 상황인 거죠. 이거는 공동의 목표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우리는 암스테르담의 물가와 프랑스의 저탄소 정책 암스테르담 최고의 중국집과 파리의 가성비 맛집 정보를 주고받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 없는 백인 아줌마가 생각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에 대한 고견을 들었고 그때쯤 마침내 앞에 커플은 주섬주섬하던 일을 정리하고 비행기 시간이 됐는지 이미 20분 전에 잡았어야 하는 방을 잡기로 했는지 그 자리를 떠났지요. 우리는 다음이 너무 웃겨. 우리는 더 이상 지속할 의미를 상실한 상실했어. 아줌마가 기생충을 보려다가 못 본 얘기를 어영무용 정리하는 등 정리하는 둥 말은 둥 하고 자연스럽게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뭐 봤는데 뭐 아래버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정말 인류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의 중단은 정말 당연하고 단호했죠. 그때부터 약 30여 분 동안 우리는 서로 아무 얘기도 없이 각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후 가벼운 목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쿨함 쿨함이라는 것 같은 사전적 GIF가 있다면 이때의 목례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이해관계가 관철됐잖아요. 지금 서로에 그러니까 심지어 정리하는 타이밍까지도 완벽하게 대화의 시작과 끝이 너무나 같은 목표 아래 정확하게 시작하고 정확하게 끝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대화입니다. 심지어 남은 것도 없어. 정보가 정말 영도의 대화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 일면식도 없던 아줌마와 아무런 사전 모의 없이 가졌던 스키폴에서의 짧고 강렬한 공모의 기억을 나누고 싶어서 긴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멋진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연하고 상관없으니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만 오늘 본 뉴스인데 2월 말까지 미국인의 38에서 46%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 1억 5천만 명입니다. 트레버 베드포드의 트위터 인구의 40%가 8주 내에 단일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건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인류가 멸망할 때죠. 우리가 본 소설과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오미크론 쓰나미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공항에서 키스를 하고 낯선 사람들과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때로 돌아가려면 다들 백신을 3차까지 맞고 마스크를 잘 써야 합니다. 아마 4차도 맞아야겠죠. 그때까지 치료하기 완전히 대중화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니 대체 방역을 어떻게 하길래 몇 년 동안 마스크를 못 벗고 여행을 못하냐고 불평을 하고 싶어도 다들 백신을 3차까지 받고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보통 중환자나 사망자는 이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불평을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두 분과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미크론 쓰나미를 무사히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짤방을 첨부합니다. 미대생이 아니어서 역지 그리지는 못했고요. 이 짤방은 어떤 두 유인원, 귀여운 친구들이 뭘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와 양태가 비슷할 뿐. 그렇죠. 이 분이, 사연 주신 분이 짤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스라기보다는 어미가 자식에게 주는 수준으로 입에서 입으로 뭔가를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정확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씹어서 먹이. 네. 행동처럼 보일 수준의 어떤 행동인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날 본 진지한 키스가 이런 것과 비슷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너무 중간에 키스, 그 진지한 키스에 꽂혀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뒤에 그 네덜란드 아줌마와의 대화가 저는 굉장히. 이게 본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욕파 씨 사상 거의 다섯 손가락에 둘 만큼 훌륭한 사연이 아니었나. 네. 네. 왜냐하면 의미, 인류학적 의미가 너무 강한. 네. 의도를 안 밝혀주셨는데 저희가 월장원에 올려야 되니까 가급적 후기 보낼 때 실명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